옆에서 식사 중인 시민분들 계시고요 오늘 폭소바견을 도와줄 범석씨의 활약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서오시게 혹시 몇 명이서 오셨는지요 저 혼자 왔어요 저희가 특별하게 메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가슴 속에 세 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첫 번째 1980년 한 골목식당에서 시작한 까만찜 닭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닭 이건 뭐예요? 닭똥집입니다 25800원에 팔고 있지요 이거는 짜파게티가요 짜파게티 지금 뭐하는 거예요 병일에 일요일은 제가 요리사입니다 병일이라고 말했잖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거 ¿? 할 거 아니에요? 2년 좋습니다 왔습니다 매일 날씨 잊은 그 그 실패하게 했던 그 장본이 있잖아요 장동민 선배 그것도 실패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갔다가 그때 이후로 솔직히 안 나와요 저희 영상에 언젠가는 한 번 또 우리 카페물카도 하긴 할 거죠? 용기를 또 얻어서 네 한 번 마음 먹고 저희가 또 자신감 찾으면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자 아닌 분들도 우리 영상 보시고 항상 힘내십시오 화이팅!